좋아요,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his is Jay ASMR 오늘의 먹방은 수능기념 찰떡아이스 먹방입니다 수능 화이팅하시고 찰떡처럼 원하시는 대학교 다들 가시길 바라요 자 바로 썸네일 이 정도면 됐어 자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딸기맛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딸기맛이에요 딸기맛 딸기맛 아이스크림 제가 어렸을때부터 이 찰떡아이스크림 진짜 너무 좋아했는데 그때는 딸기맛이 없었거든요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네요 근데 이 찰떡아이스크림 쪼풋 저게 썸네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.. 너무 맛있다 오오오 오오 녹았어 녹았어 오오 마이 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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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맛있게 잘먹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